안녕하세요. 슈미터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! 세미 할로 바디 하드 케이스입니다. 에피플에서 나온 거고요. 이 제품은 악기와 같은 나무 제재를 사용해서 숨쉬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고 톨렉스라는 재질로 겉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요. 애국성도 좋고 그리고 고급이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안쪽을 살펴보면요. 우선 이런 톨렉스 재질이 참 하드 케이스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생각을 합니다. 질긴 가죽 느낌도 좀 나고요. 안쪽은 되게 어두운 색깔로 안쪽이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. 두툼한 패드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악기 수납 오 이거 다 패드예요. 악기 수납이랑 악기 보관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느낌을 한눈에 봐도 딱 주는 그런 제품이네요. 다른 하드 케이스보다 월등히 이 융으로 처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락 할 수 있게끔 자물쇠가 되어 있거든요. 그 물쇠까지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. 이 안에다가 에피폰 에피폰 사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회사의 악기 또한 할로우바디용에 대한 수납이 가능합니다. 이게 근데 세미 할로우바디용이라서 약간 두꺼운 할로우바디는 들어갈 때 뻑뻑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지금 딱 맞네요. 이거는 안정을 좀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. 짠 모든 전체적인 구성은 튼튼함과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겉 질감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안쪽 손잡이도 지금 다 처리들이 강한 가죽 느낌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14만원으로 나온 제품인데요. 자 세미 할로우바디 하드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